미녹시디를 쓰인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녹시디를 썼다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질문 답변드리는 Q&A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에서 기반한 거거든요 동물 실험을 했더니 미녹시디를 썼더니 콜라겐 합성이 약간 저해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를 기반으로 유추가 거기까지 간 것 같거든요 중간에 어떤 사람한테 임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녹시디를 썼다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으면 이게 미녹시디를 쓰인 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아마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의사들 사이던 아니면 쓰고 계시는 환자분들 사이던 뭔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의치 않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뭐 그런 요소가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미녹시디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